영등포 평생학습관이 로자와 한국소설 깊이 읽기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5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학습관 내 독서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로자와 한국소설 깊이 읽기의 저자 이현우 강사와 함께 쉐인 눈의 광장, 김승욱의 무진기행,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같은 한국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에버러닝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